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동창의 맨발강의 11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6시간의 맨발걷기의 지압이론 그리고 접지이론 중 항산화효과 혈액이성효과 그리고 ATP생성효과 그리고 코르티솔 분비의 안정화효과 그리고 우리 접지의 염증의 및 통증의 치유효과에 대해서 6회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을 때 우리 발바닥에 있는 이 아치 아치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 발가락이 발가락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발바닥의 아치는 이렇게 둥글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발로 걸을 때 이 아치가 압축됐다 이완됐다 압축됐다 이완됐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치는 최고의 스프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충격도 완화시킬 수 있는 완벽한 스프링입니다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레오나르 다빈치는 이 아치는 우리 인체공학의 결정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한번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여기입니다 이 발바닥의 아치는 이렇게 완전한 스프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충격도 완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족저근막염을 앓고 무릎관절염을 앓고 그리고 고관절에 통증이 생기고 척추관 협작증 이러한 근굴극기의 통증들이 왜 생기느냐 저는 우리가 딱딱한 구두를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 딱딱한 구두를 신고 딱딱한 시멘트길 아스파트길을 걷기 때문에 그 충격이 계속되면서 반복적으로 충격이 근굴극기를 싸고 있는 근육들을 경직시킨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모든 근굴극기의 통증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을 밟으시면 그러한 통증들이 신기하게도 한 두 달 정도 걸으시면 깨끗이 사라집니다 10여 년을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셨던 분들 척추관 협작증으로 매번 가서 침을 맞고 각종 물리치료를 받던 분들이 그래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던 분들이 맨발로 걸으시면 그러한 통증들이 완화되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 발바닥 아치의 스프링 기능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부산의 정형외과의 황윤건 씨라는 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정형외과의사로서 내부 고발을 하신 분입니다 여러 가지 근굴극기의 통증의 근원이 신경이 눌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10년간 수술실을 들어가 봤더니 신경은 탱글탱글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통증이 어디서 생겼느냐 모든 경우에 그 신경을 싸고 있는 근골격계를 싸고 있는 근육들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통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그 근골격계를 싸고 있는 근육들을 이완시키는 그런 처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신발을 벗고 맨발로 흘끼를 걸으시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따로 별도의 처치가 필요 없습니다 맨발로 걸으시면 발바닥의 이 엄청난 스프링 기능 때문에 최고의 스프링 기능 때문에 우리 근골격계들이 그것을 싸고 있는 근육들이 완화되면서 말랑말랑해지면서 그러한 통증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발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치에는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발바닥은 제2의 심장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발바닥 아치의 혈액 펌핑 기능 때문입니다 방금 제가 아치가 압축됐다 이완됐다 하면서 이 스프링 기능을 한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이 압축됐다 이완됐다 하면 발등에 있는 대동맥이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합니다 발바닥을 발등을 흐르는 대동맥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펌핑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심장은 주먹만 하다고 합니다 그 심장 하나로 온몸의 위와 아랫 발끝까지 혈액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물주께서는 너희는 맨발로 걷고 맨발로 뛰면서 발바닥의 아치를 통해서 혈액을 밑에서부터 펌핑해서 올려라 이렇게 설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심장에서 밑으로 내려보내고 밑에 발바닥의 아치의 기능으로 인해서 혈액 펌핑 기능으로 인해서 밑에서부터 혈액이 뿜어져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혈액이 왕상하게 흐르는 것이죠 건강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혈액 펌핑 기능도 신발을 신으면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발의 깔창이 깔창이 이렇게 딱 아치를 막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걸어도 스프링 기능뿐만 아니라 혈액 펌핑 기능 압축 이완 기능까지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혈액이 펌핑이 안 됩니다 제2의 심장 기능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발은 그 밑창의 부도체 때문에 땅과의 접지를 차단시킬 뿐만 아니라 이 깔창으로 인해서 스프링 기능, 혈액 펌핑 기능까지 차단시키는 우리 건강의 최대의 적이다 물론 신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발을 신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루에 1시간, 2시간만이라도 신발을 벗고 땅과 접지하면서 이 본연의 스프링 기능, 혈액 펌핑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발바닥의 아치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또 한 가지 기능이 또 있습니다 자 발바닥의 아치는 정자세의 아름다운 인간을 완성시킵니다 자 이 양발에 아치가 딱 버티고 씁니다 양쪽에 딱 버티고 쓰면은 우리 몸이 양축으로 인해서 양발을 축으로 해가지고 아름다운 균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발을 신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두 뒷창이 삐뚜둑하게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바로 세우려고 몸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골깊게 질환들이 다시 또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맨발로 걸으면 이 양쪽의 아치가 딱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버텨주기 때문에 우리 몸의 자세가 완벽한 정자세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발의 안장다리 외반족 그런 것도 교정이 됩니다 물론 아치가 형성이 안 돼있던 평발이었던 분들도 맨발로 걸으시면 아름답게 아치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발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 세 가지 발바닥의 아치의 역할 스프링 기능, 혈액 펌핑 기능, 그리고 정자세의 우리 자세를 구축해주는 그런 기능 이 발바닥의 아치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발가락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두를 신고 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 구두를 신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두에 볼이 딱 발가락들을 싸고 있습니다 이 발가락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발가락이 발이 구두 속에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꼼짝을 못합니다 발가락들이 움직이질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두를 신고 살면 마치 우리는 강시처럼 걷는 겁니다 발가락으로 걷지를 못하고 강시처럼 구두 속에 쌓여가지고 얹혀가지고 그렇게 걷는 것입니다 발가락이 작동하는 겁니다 자 독일의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독일에서 신의로 알려져 있는 한국인 김세현 선생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은 이 발가락의 중요성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발가락에 4번 5번의 문제가 생기면 고관절의 통증이 고관절 통증의 90%의 원인이 거기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엄지 발가락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은 몸의 축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맨발로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가락이 쫙쫙 펴집니다 부채살처럼 펴집니다 그리고 끌어당깁니다 부채살처럼 펴고 끌어당기고 그렇게 해서 추동력을 얻어가는 건강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발가락이 100%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고관절 수술을 며칠 앞두고 있는 분에게 맨발로 걸어보시라 수술하시기 전에 맨발로 걸어보시라고 했더니 고관절 통증이 풀리시면서 수술을 미루되니 결국은 그 통증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가락이 활발하게 작동하면서 몸 전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한테 예를 들어서 태권도 선수들 또는 다른 운동선수들에게 발가락을 딱 묶어가지고 발차기를 해보라고 그럴까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균형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고 다닐 때는 구두 속에 발가락이 딱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균형을 제대로 못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계속 몸을 움직여 의식하지 못하는 정도로 약한 정도지만 몸을 계속 움직이면서 근골격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발로 걸으면 발가락의 힘에 의해서 발가락이 100% 작동하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다 설명드렸군요 우리 중국석담 마지막으로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발가락을 괴롭히면 속병들은 물론 근골격기 통증들이 다 가진다고 했습니다 발가락을 괴롭힌다는 이야기는 발가락을 많이 움직이라는 이야기죠 맨발 걷기가 자연스럽게 발가락을 움직이게 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 발바닥의 기능들 발바닥의 아치의 기능 그 결정적인 기능 그리고 발가락의 그 결정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맨발로 걸으시면서 이 발바닥의 아치의 스프링 기능 그리고 혈액 펌핑 기능 그 중요성을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발가락이 쫙쫙 부채철스럼 펴지면서 끌어당기면서 가는 건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서 맨발 걷기의 이론 체계를 일곱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맨발로 걷기 힘드시면 매주 토요일 강남구 이론동 한솔공원에서 시작하는 저희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맨발 체조와 일곱 가지 맨발로 걷는 걸음 그리고 각종 이론과 함께 우리 회원님들의 치유 사례까지 듣는 그런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맨발 선생 박동창이었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 맨발로 걸어야 하느냐 하루에 얼마 정도 시간은 어느 정도 걸어야 하느냐 이러한 당장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맨발로 걸으시면서 행복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